5월 21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주일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드러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송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드러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사도 행전의 시작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테오플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예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하느님이 온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독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의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덜어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어느새 부활의 일곱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억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들은 구절이죠 마테오 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이 구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 가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왠지 이 말씀 곁에서는 그냥 승천 안 하시고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떠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떠나 가시면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들은 첫 번째 독서의 사도행전에서는 두 천사의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어찌 보면 이 천사들의 질문은 당신께서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다는 사실보다 새롭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더불어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사명 역시 주시지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독서의 말씀처럼 이제 세상 모든 이가 하느님을 알고 그분에게 희망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독서와 복음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고 머물러 보자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심과 동시에 새롭게 찾아오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 소명의 또 다른 형태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홍보주일과 역시 맞닿아 있는 것이겠지요 모든 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날이 홍보주일의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과 같은 언론, 홍보, 매체, 종사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을 세상 안에 잘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만 홍보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또 후원 역시 필요한 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나누는 일에 초대받은 이들임을 자각하는 주일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홍보주의를 맞아서 마음으로 말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경청하는 마음이자 소통을 향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강한 주장들, 편파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경청을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상대방 마음에 박동소리로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면서 연민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혹은 폭언을 퍼부으면서 곧바로 상대방을 깎아 버리는 악습의 경향성들 또한 교회와 세계 모두의 양극화와 대립이 점점 가득해지는 이 시기에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라는 노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향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마음 안에서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 인간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섬세하고 강렬하며 통합된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서로에 대한 들음 즉 경청이 진실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며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경청이 그러한 마음을 알아본과 받아들임이 우리 역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청이 홍보의 첫 단계라고 한다면 또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승천하시며 예수님께서 해주신 우리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새긴 마음들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의 홍보의 경청의 한 걸음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테오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 각자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부르심받은 사람들이고 또 세상 안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임을 함께 되새기면서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분들도 역시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우리의 이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들 또 교황님의 말씀들을 새기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제 다 찬미하리다 이 밀도 평성 안에 주의 속에 지내 이 밀도 평성 안에 주의 속에 지내 영원한 행복 주의 속에 감사하세 감사드리세 이 세상 이별하고 내 영혼 떠날 때 이 세상 이별하고 내 영혼 떠날 때 영원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으며 영원한 삶을 주신 주 예수께 찬미하세 찬미 드리세 영성채송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영성채후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 평화